이번에는 테이블 작성인데요. 테이블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액세스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하는 작업,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죠. 테이블 작성, 테이블 작성할 때는 필드의 크기라든가 필드의 데이터 형식, 그리고 필드 이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데이터 시트 보기 형식,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테이블 서식 파일, 그 다음에 테이블 가져오기라든가 테이블 연결 이런 것들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필드의 이름은 최대 64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데 물론 필드의 이름을 이렇게 풀로 쓰진 않죠. 하지만 숫자적인 개념 64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마침표라든가 액센트 기호, 느낌표, 그리고 대가로 얘네들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얘네들을 제외한 특수기호, 공백, 숫자, 문자를 조합해서 필드 이름 쓸 수 있다는 거고 하지만 필드 이름의 첫 글자는 공백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첫 글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 공백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테이블 이름하고 테이블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필드 이름은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테이블 내에 같은 이름의 필드가 중복될 수는 없죠. 우리가 형제끼리 이름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기 탭에서 테이블 디자인을 눌러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로 눌러서 데이터 시트 형태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테이블의 성격,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필드 이름 주고 그 다음에 필드 이름에 따른 데이터 형식, 그 다음에 설명을 주면 되는데 설명은 옵션이에요. 조두구만, 안조두구만, option, 필드 이름을 우리가 성명으로 주기로 하고요. 이름 같은 경우는 짧은 텍스트로 주면 되는 거죠. 짧은 텍스트.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전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숫자 개념이 아니죠. 전화번호니까 그냥 짧은 텍스트도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취미, 마찬가지로 짧은 텍스트. 그 다음에 X버튼 눌러서 디자인을 끝내는 거죠. 저장하겠냐?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동호회 확인. 이렇게 되면 동호회로 저장을 하는데 기본키를 정의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는 기본키 만들기로 안 하고요. 안 만드는 걸로 하고 아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테이블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 탭에서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해서 테이블을 디자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블클릭해서 열게 되면 성명, 전화번호, 취미.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디자인 보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입력할 때는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 해서 데이터는 입력하는 거예요. 홍길동. 그 다음에 전화번호 111. 취미는 독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기적. 전화번호 122. 그 다음에 취미는 닫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된다라는 거고 닫은 다음에 다시 열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만들기 탭에 테이블 그룹에 테이블 디자인.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디자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디자인을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필드 이름 바꿀 수도 있다는 거고 또 데이터 형식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만들기의 테이블. 얘는 데이터 시트 형태로 만드는 건데요. 추가하려면 클릭. 여기를 클릭을 해요. 얘는 형식 먼저 줍니다. 짧은 텍스트 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성명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짧은 텍스트 선택하고 전번 그리고 마찬가지로 짧은 텍스트 그 다음에 취미 이렇게 주고 나서 X버튼 저장하겠나?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호회 2로 하겠습니다. 동호회 2 이렇게 동호회 2가 저장이 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디자인 보기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키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 키를 또 안 주고 똑같이 하려면 여기를 삭제 그 다음에 저장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만들기에서 테이블 그룹에서 테이블 디자인 또는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셰어포인트 목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식 파일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서식 파일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개념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돼요. 이번에는 테이블 구조 변경인데요. 테이블 구조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필드를 삽입한다거나 필드를 이동 그리고 필드를 삭제함으로 해서 테이블의 구조를 갖다가 변경시키는 거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필드 삽입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필드를 삽입하는 거예요. 테이블 디자인 보기라든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이미 만들어진 테이블에다가 새 필드를 추가하는 거 그게 바로 필드 삽입이고 테이블 디자인 탭의 도구 그룹에 가게 되면 행 삽입이 있어요. 말 그대로 테이블 디자인에서는 행 삽입 그게 바로 필드에 삽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바로하기 인설트를 누르면 행 삽입이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뭐냐면 현재 선택된 필드 위에 새 필드가 삽입이 된다. 새 필드가 삽입된 위치 현재 선택된 필드 위 이런 건 좀 맞다 틀다.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 개의 연속된 필드를 삽입하려면 여러 개의 행을 갖다가 선택한 다음에 행 삽입을 갖다가 실행하면 돼요. 그게 바로 필드 삽입이 되는 거고 필드 이동 같은 경우 우리 컨트롤 플러스 X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잘라내기잖아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플러스 V V를 실행해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개 연속된 필드 이동하려면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행 선택기를 선택하고 이동을 하면 돼요. 필드 이동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삭제 필드 삭제도 마찬가지죠. 생성된 필드를 삭제하는 거 테이블 디자인 탭의 도구 그룹에 가게 되면 행 삭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딜리트 삭제 아까 필드 삽입 같은 경우는 인설트를 행 삽입은 행 삭제 같은 경우는 딜리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삭제된 필드는 다시 되살릴 수 없다. 그래서 필드를 삭제하면 필드 내 입력된 모든 데이터도 함께 지워진다. 이런 거는 쉬운 문제에서 이제 맞다 틀리다. 센텐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여러 개 연속된 필드를 삭제하려면 마찬가지로 여러 개 행을 선택한 다음에 행 삭제를 실행하면 돼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연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행 삽입, 행 삭제가 있잖아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테이블 디자인 탭에 바로 여기 도구에 오게 되면 행 삽입, 행 삭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필드에 가게 되면 삭제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필드 삽입이 있고 필드 삭제가 있다. 바로 이 얘기예요.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필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크기 종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쓰는 필드에 데이터 형식을 주는 거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고객 관리에서 디자인 보기 들어가게 되면 성명이라는 필드는 짧은 텍스트로 주면 되잖아요. 지금 아래 내려가는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성명 같은 경우는 굳이 긴 텍스트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메모 개념이거든요. 작은 텍스트로 주면 되는 거고 데이터 형식을 살펴보자면 긴 텍스트 숫자 큰 번호 날짜 시간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연장된 통화 일련번호 yes no ole 개체 하이퍼링크 첨부파일 계산 조회 막업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드의 이름 필드의 성격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형식을 결정해 주는 거 바로 그거를 의미한다는 거고 또 볼까요? 짧은 텍스트 짧은 텍스트 같은 경우는 255자까지 입력 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길게 쓰지는 않죠. 하지만 범위 255자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처럼 계산에 필요 없는 번호 그 다음에 주소처럼 텍스트나 숫자가 조합되어 있는 거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성명 부서명 뭐 이런 것들 짧은 텍스트로 주문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에서 메모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설명글 긴 내용 입력할 때 63999자까지 입력한다. 물론 이렇게까지 입력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숫자 같은 경우는 통화 형식을 제외하고 계산 가능한 수치 데이터 그게 바로 숫자다. 라는 거고요. 가격 기본급 이런 것들 숫자 형식에는 바이트 형이 있고 1바이트 그 다음에 정수형 소유점이 없는 게 정수형이잖아요. 인티자 2바이트 좀 길게 쓰겠다 정수형은 롱 4바이트 그 다음에 소유점이 있는 거 실수 실수 같은 경우도 싱글하고 더블 있는데 싱글은 4바이트 그 다음에 실수형 더블은 8바이트 종료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 시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날짜 시간이고 기본 필드 크기는 8바이트 날짜 시간 8바이트 조심하셔야 되고 날짜 시간 그 다음에 통화 같은 경우는 화폐 단위잖아요. 화폐 단위도 기본 크기가 8바이트 그래서 날짜 시간 8바이트 통화 8바이트 시험 문제에서 같은 크기 고르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시고요. 당연히 통화 같은 경우는 원하나 달러가 붙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일련번호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일련번호는 말 그대로 번호를 순서대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세레코드를 시작할 때마다 설정한 번호로 자동 증가된다. 또 하나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발생한 번호는 다시 발생하지 않고 수정도 안 된다. 그리고 일단 레코드에 번호가 부여되면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라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일련번호 기본 크기는 4바이트입니다. 요것도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일련번호 4바이트 거듭 말씀드리지만 날짜, 시간 통화는 뭐다? 8바이트 8바이트 일련번호는 4바이트 이렇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예스노우 예스노우 같은 경우의 기본 필드 크기는요. 1비트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바이트 단위로 움직였잖아요. 예스노우는 1비트고 조심하셔야 되고 형식 같은 경우는 예스노우 외에도 트루펠스 그 다음에 온오프가 있어요. 참거짓 불이 켜져 있는 온 꺼져 있는 오프 형식 요것도 시험지에서 언급 잘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갑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입력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예스노우 라는 거고 예스노우 1비트 크기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데이터 형식을 예스노우 선택을 했잖아요. 아래쪽 오게 되면 형식의 바로 이제 이 부분 예스노우 사운드라든가 이미지 엑셀 파일 등을 갖다가 엑셀스에 연결할 수 있다. 연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브젝트 링킹에 링킹 연결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링크 주소에 대한 적합한 형식이다 라는 거 이게 말 하이퍼링크고 마지막으로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이메일에 우리가 파일을 첨부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미지라든가 엑셀 파일 문서 그 다음에 차트라든가 기타 지원되는 파일 유형을 데이터베이스에 첨부시키는 거 그게 바로 첨부 파일이에요. 그리고 첨부 파일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